안녕하세요 색스폰 연주자 우연재 입니다 오늘은 이제 장마도 온다 그래서 이제 감자를 캘시가 와서 감자표로 이렇게 감자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한 뿌리를 이렇게 잡아 땡겼더니 이렇게 감자가 달렸네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달렸어요 잘진거 이 자색 감자를 처음 심어 봤는데 이게 하나 뽑으니까 4개 떨어진것까지 하면은 또 속에도 있나 한 4 5개 한 5개 4개 한 요정도네요 걸음을 안해서 그런가 그냥 사이즈는 한 요정도 요정도 사이즈 딱 먹기 좋은 딱 쪄 먹기 좋은 사이즈네요 아 오늘은 이제 날씨가 워낙 더워 가지고 날씨가 워낙 더워 가지고 땀을 땀이 눈속으로 들어가고 눈이 따갑고 그러네요 아 이게 처음 농사진거 치고는 그래도 이정도면 그냥 만족합니다 텃밭에다가 한줄만 심었어요 조금 이렇게 화면이 화질이 안좋아서 잘 안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호미를 파내고 있습니다 감자로 아 근데 굉장히 힘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이게 처음 오래 한거라 아 이게 뭐 많이는 안달렸어도 5,6개 달렸는데 아 기쁨이 아 진짜 대단하네요 자기 만족이죠 뭐 이게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찍겠습니까 너무 더워서 눈에 땀이 들어가지고 찍을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